어제였죠.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 일부 의존해온 우라늄 수입선을 러시아 제재 명목으로 자국 내에서 조달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표면적인 이유, 또 숨겨진 의도는 다를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신인규 기자가 전해주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43억 달러를 들여서 기존에 러시아로부터 사오던 러시아의 우라늄을 미국 국내에서 조달하려 한다는 보도가 있었죠. 아직 의회를 통과한 내용은 아닙니다. 관련한 이 수자부터 좀 따져보자면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는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의 비중은 전체 23% 정도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분야 제재에서 우라늄을 더 이상은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에너지부가 워싱턴을 움직이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을 좀 잘 살펴보면 사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미국이 자체적으로 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과 원자력 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물밑 작업은 있어 왔습니다. 에너지부가 차세대 원자력 융합로를 위한 고품질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해야 한다면서 RFI라고 불리는 정보요청 절차에 찰수한 것이 지난해 12월부터였거든요. 지금 미국에는 상업용 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마저도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의 컨소시엄이고요. 그리고 오하이오에 하나가 지어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알려졌고요. 미국 땅은 우라늄 매장량 자체는 풍부한 편이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이슈로 이를 개발하지는 않아 왔습니다. 요약하면 원자력 업계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가 러시아의 침공 장기화를 계기로 실현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확정이 된다면 증시에는 당장 우라늄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주를 위한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당장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논의 중이라는 블룸버그의 보도만으로 뉴욕 증시의 우라늄 펀드와 관련주들이 일제히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투자자들이 체크할 주요 일정들 그리고 이벤트까지 같이 짚어주시죠. 당장 내일 있을 소비자 물가지수 CPI 데이터와 함께 현지시간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 시간으로는 16일 목요일 오전 3시에 나올 FOMC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내용이겠죠. FOMC의 경우에서는 당일 통역 생중계를 유튜브 채널인 한경글로벌라운지에서 저희가 직접 해드릴 예정입니다. 큰 틀에서는 이번 달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이 유력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금리 인상폭보다는 기자회견 중에 나올 경제 전망치 6월 FOMC에는 연준의 경제 전망이 먼저 나오거든요. 이 경제 전망치가 기존에 내놨던 내용보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파월 의장이 최근에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가 시장을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CPI와 FOMC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다음 주에 나올 다른 데이터들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우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뉴욕 연방은행이 조사한 기대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오고요. 이것도 다른 의미로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일에 있을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와 16일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도 경기 동향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개별 기업 실적은 13일에 오라클 그리고 16일에 어도비와 크로거 등이 주목할 만합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이번에는 안선화 영국통신원과 영국 상황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마감한 유럽 증시의 특징적인 부분들 먼저 짚어주시죠. 목요일장 유럽 증시 9월에 유럽중앙은행이 더 높은 금리 인상을 시사한 후 모두 아래로 마감했습니다. 유로스톡 50지수와 독일지수 모두 1.7% 하락했고 영국은 1.5%, 프랑스는 1.4%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영국의 경우 은행주와 배달업체, 식품소매업체들의 하락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특징적으로 저스티 테이커웨이가 6%대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식품소매업체 세인즈베리와 오카도그룹 각각 5%대, 3%대 하락 마감했고요. 반면 산업복합업체인 멜러스인더스트리는 4% 상승 마감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인터넷 소매업체와 배달업체들의 하락세가 눈에 띄는데요. 인터넷 소매업체 잘란도그룹은 8.5%, 배송업체 딜리버러 히후로는 5%대, 펠러프레시는 7.6%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보험주들이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하노거와 미넨제 보험은 0.5% 이상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은행주, 크레딧 아그리콜레, 토탈에너지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고요. 특징적으로 철강회사인 아르셀로미탈 4.5%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대형마트 샤프란과 반도체 업체인 SDM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2%에서 3%대 하락 마감했고요. 반면 제약업체인 유로아피는 2.2%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서 영국에서 무흡연 사회를 목표로 매년 담배 구매 연령을 높이기로 했는데 이번 조치의 배경과 그리고 영국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도 같이 짚어주시죠. 영국에서 담배 구매 가능 연령대가 매년 증가해야 하며 그 사용이 근절될 때까지 정부의 흡연 단속을 촉구하는 정부 위임 검토 제안서가 제출됐습니다. 현재 영국에서 담배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법적 연령대는 18세인데요. 칸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서 흡연을 통한 사망자는 매년 6만 4천 명으로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의 2배에 이릅니다. 본 보고서는 권장사항으로 전국의 건강 및 의료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제의 일부를 고려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영국의 상위 부유층들이 빈곤층 가구보다 평균 10년도 오래 살 수 있다라고 결과가 나와 있고 이러한 차이의 주요 원인이 흡연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제안서 안에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전반에 걸친 금연 캠페인과 더불어 젊은 세대의 중독 방지를 위하여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맛에 대한 고려도 포함이 됩니다. 다가오는 금연 미래를 위해 영국 기업들은 다양한 수준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제프리의 분석가인 오엠 베넷은 영국의 흡연 단속이 임페리얼 브랜드와 같은 전형적인 담배 판매를 집중하는 회사들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지만 금연 대체 제품을 판매하는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와 같은 회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합니다. 목요일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와 임페리얼 주가는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경제TV 영국통신원 안선아였습니다.